오빠가 늦네요. 연락 없었어요? 알아서 오시겠죠. 오빠 왔어? 늦었네? 왔어요. 무슨 일이야? 언니랑 싸웠어? 여보. 뭐예요 이게? 결혼기념일 선물이에요. 고른다고 골랐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요. 이거 직접 산 거예요? 매장에 가진 못했지만 가다로 보고 내가 직접 고른 거예요. 그제 일은 내가 경설했어요. 미안해요. 당신이 얘기했던 장애인 타원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으니 한번 진행해 봅시다. 정말이요? 저녁은 드셨죠? 네. 먹었어요. 그럼 차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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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